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 점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 유티브의 학공리 얘기를 듣고 그러고서는 전화를 했다면서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무당 안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있었어요 손님이 있는데 저기 보살님 그게 아니고요 이러길래. 기다려 기다려 주둥아리 입 다물어 네가 무당할 거야 너 나한테 뭐 물어보려고 전화했잖아 입 다물어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해고. 진짜로요 그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랬는데 집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본인이 집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얘기할게 니네는 인동법이 났어요 내가 손님 내는 인동법이 나서 힘듭니다 했더니 어머 맞히시네 이러면서. 삼층에다 방을 줬는데 발을 디딜 수도 없다니까 집을 내놨는데 방을 디뎠는데 방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돼지 우리 같으니까는 방을 안 나갈 거 아니야 집도 안 나가고 방도 안 나가고. 그래서 이걸 팔리고 싶어서 부족도 해보고 그런데 올해는 아들 때문에 근심 걱정 그랬더니 아들이 기업은행에. 했는데 이것도 나갈 거야 아니야 떨어져 이 아들 안 돼 그런데 이게 불과 몇 개 차이로 안 돼. 이건 이거다라고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이거는 이거야 그러고 그냥 슥쩍 넘기는 거야 막바지까지 마무리를 안 한다 이거예요. 네가 뭔데 애가 지금 떨어졌으면 애 마음이 더 아프지 네가 더 아파. 왜 네가 염장은 질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맞아요 보살님 보살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무당은 안 믿고 싶어서 내가 미안한데 내년에 니네는. 삼재를 풀면서 앵매기를 해라 아빠가 정미생이니까 너도 썩 좋진 않다 그리고 아빠가 올해 진급이 되겠어요 그래서 야 떨어진 진급 왜 물어 내 이렇게 됐어요. 떨어졌대요 이동은 될까요 이동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동되면 더 지진 나 인간 하나가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어쨌든 집 나가. 개뽕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얼마에 내놨냐 했더니 칠억에 내놨대. 근데 내가 볼 땐 유억이다. 보살님 세상 이치를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야 야 칠 칠억을 내놓고 일 년을 기다릴래. 육억을 해서 빨리 팔고 딴 걸 살래 이 띠라. 그건 뭐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 그니까 부족도 자기는 못 믿고 그래서 그니까 무당은 안 믿겠다는 거야 그분이 자 안 믿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자 절회를 다닌대요 그럼 산신각으로 올라가 자 나는 부족초를 켜 부족초를 켜는데 뭐라고 비니 집 나가게 해달라는데 개뽕 같은 거 아들 초를 킨대 부족초를 사서 잊대요 사놓은 게 부족초를 찾으면 거기에 아들이 원하는 걸 써 아들이 원하는 걸 쓰고 아들 이름을 써 그리고 초를 놔두면 켜줘 스님이 절을 할 때. 네가 아들을 위해서 지랄을 해보고 가서 뚜드린다고 액맥이나 해보고 대수대명으로 해봤지 절 108배 한번 해봤느냐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래 그럼 넌 틀렸어 넌 엄마 아니고 돈으로 해결하는 여자니까 그렇게 절하면서 시작은 나는 어디 어디 사는 누구와 누구의 가정에 어떤 여자이고 내가 여기를 빌려온 이유는 떠들어야 된다 그렇게 빌어라. 그리고 내년에 집은 무조건 나간다 욕심내지 마 칠억엔 안 나가 그 밑으로 내릴 거야 자 믿어보고 그니까 만약에 이게 맞으면 내년에 뭐 액맥이 정도는 생각했게요 그러길래 개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액맥이는 액맥이고 개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전화하지 마 당신은 안 받아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해봤다 구수는 안 했는데 치성도 해보고 부족도 해보고 어저께 진짜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런 손님이 전화점사가 오셨는지 모르지만 춘천 사시는 분이에요. 학공이 얘기를 해서 자기가 전화를 했고 믿을 사람이 없어서 전화했다고. 정말 내가 무당만 아니었다면. 십팔. 근데 릴렉스 릴렉스 하는 바람에 내가 참았어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우 상 잘 차렸어요. 그래서 어우 꽤 받았나 보다 근데 축원을 진짜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근데 사진을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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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데. 내가 보면. 차라리 일곱 명한테 왔으면 일곱 명한테 일곱 번 축원을 해서 일곱 번 공수를 나가든지. 나처럼 이렇게 해서 녹음을 대고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야 야 얘한테는 이렇게 했다 그래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 옆에서 얘한테는 이렇게 했다 그래 이건 쟤한테 한 거라 그래 쟤한테 한 거라 그래 이렇게 보내는데 보니까 돈은 몇 명한테 받았는데 이거 상은 하나 차려놓고 이렇게 하고 사진만 딱 찍어서 내가 너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 말해주는 것도 없이. 야 정말 들었다 놀라 그랬어 이거는 내가 너무. 진짜 너무 확연하게 들은 거야. 그런데다 내가 내 손님을 나는 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또 오지랖이잖아요 이게 여기 올라와가지고. 아 저 십팔 센티를 저런 년이 있구나. 야 저런 년이 있구나. 저런. 무당이라고. 근데 우리 딸한테 그랬어. 너 저런 거 배우지 마라. 신엄마가 한다고 그래서 다 저게 다 저 오른 게 아니다. 그랬더니 엄마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너같이 못해요 하는 년이 더 잘하더라. 개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알겠어요라고 해. 못해요라고 하지 말고 십파센트야.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나 엄마 여기 서 있으면 오늘 불똥 튀는 거지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저 뒤로 가더라고. 진짜 안 말렸으면 나 진짜 붙었을 것 같아 그 순간에. 근데 네가 뭔데 그러면 나도 할 말 없잖아. 그럴까 봐. 3 4 4 5 5 5 6 5 7 9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